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못찍는데요 안녕하세요 제1기 촛불정치학교 이번에는 김태용 심리학 소장님의 강의였는데 아쉽게도 강의를 올리진 못해요 하지만 김태용 소장님의 인기를 짐작하실 수 있는 영상은 올릴 수 있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너무 인기 많으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 받으려는 이 행렬들 저도 같이 사진 찍었어요 김태용 소장님 정말 인기 많으세요 가능하면 저도 강연을 올리고 싶었지만 김태용 소장님 여러 군데서 같은 강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하지만 차트마다 제 느낌을 말하는 건 가능하대요 그래서 차트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강의 차트마다 제 느낌과 감상을 말하는 영상은 한번 도전은 해 볼게요 도전은 해 볼 생각입니다 못해도 욕하지도록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파란이었습니다 강의 김태용 소장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예 고고 강의 고고 몇 이유 감사합니다.